공유 도착 배달 배달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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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쌀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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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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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지 안 풀어 어? 누구야 이게? 토끼잖아 꼼짝 고무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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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여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디서 만났어? 얘기. 샤워하니까 깨어나지? 네. 오케이? 맛있게? 응. 하늘께도 큰 거 하고 싶어. 음. 이게 뭐야? 맛있게 먹겠습니다. 근데 이게 뭐야? 페스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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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매일 매일 조금씩. 매일 매일 조금씩. 쩔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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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빠는? 기타갔어 난 온도가 안나서 근데 물량만 잘 맞으면 오래 안해도 되는데 얘는 조금 간단한 게 아니네? 맛있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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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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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한 숟가락만 넣고 혹시나 간 안 맞으면 더 넣으면 되는데 네? 고춧가루 고춧가루 음 이것도 우리밀로 만든 거예요? 네 그래서 그 레시피를 알려드릴 거 같아요 수제비 되게 좋아하는데 음 저도 남편이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좀 사놔야겠다 조금 덜 짜줬다 이거 맛있어? 괜찮아? 좀 짜줄까? 여기 이거 봐 여기야 여기 술은 quit. 이렇게 마시는 것 같다. 끈시 떠나는 날이까지 일어나는 거 같아요. 열심히 주기оров. ? 나의 로또가 같이 하고. 아이고. 늘 전에所예인. 난 다녀오게 안나봤어요. 남녀를 못하고. 전곱 배가 세 살이니까. 네. 우선은IGHT. 내부. 고춧가루 그 sixth 이케 지금 엠리 오빠 난 한 개도 안 탔어 그랬어 뭘 그랬어요? 달구만 늦게 맞고 벌이 왔어 고양이는 다른 거? 응 뭘 그랬어?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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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손을 이렇게 하고 있죠? 손을 왜 이렇게 만지면 싫어해요 이름이 뭐예요? 누리? 누리 이름이 귀엽다 진짜 귀엽고 예뻐요 지렁이가 많으면 친구도 더 잘 자라게 돼 와 너무 신뢰하다 그런지 모두 지렁이를 사랑해야겠네요 맞아 그래서 친구들이 어디서부터 읽었느라 기억이 안 나잖아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우리가 어디에서 알아볼까? 어디에서 알아볼까? 우리집 인사 아이쿠 언니 아이쿠 친구 아이쿠 친구 아이쿠 남부 아이쿠 돌나 중 아이쿠 아멘